들리세요? 엄청 느끼해 잘 들리지? 좀 작은가요? 약간 작다네 형이 목소리가 작아 형이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네 여러분들 소리 올리시면 돼요 소리 좀 크게 잘 했으니까 오늘은 좀 말 빠르시네 그래도 이 형 프레임 다 벗어졌어 원래 말 빨라 아 빨리빨리 좀 켜요 오오 DSLR 다르다 이 그림 진짜 어질어질하다 좀 그림이 어색해 보이잖아 형 오늘 되게 작아 보인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고 드린 대로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그런건 아니고 이렇게 간만에 셋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또 중요한거니까 머리를 오늘 민거야? 면도기로 그냥 밀어버리지 3mm로 잘 어울려요 형 진짜로 잘 어울리네 진짜 근데 얘가 느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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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진짜 좋다 그렇지 형수님이 많이 만지시겠는데 느낌이 좋다고 맞죠? 강아지마냐 근데 이게 또 쌍코의 함정이라 그래가지고 형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아니 아니 함정까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얼굴 보면서 그런거지 또 너무 뭔가 조금 과하게 해소하기도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죠 서로 원래 다 친하고 하긴 하지만 얼굴 보면서 아 맞죠 하고 하는게 어떻게 잘 지냈어 지냈나요? 아 왜 정답만 하세요 방송이니까 잘 지내긴 힘들었죠 잘 지낼 순 없죠 그리고 여기서 잘 지냈다고 하면 욕먹는대요 하하하하하 아 진짜 세아랑 좀 오랜만에 보고 하니까 네 좀 근데 얘 얼굴에 좀 약간 낯빛이 확실히 이게 좀 약간 그늘이 드리운게 아 아까 오자마자 형이 그러더라고 얼굴이 좀 변했어요 어 아무래도 그럴 수 밖에 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그치 어 어 아니 형 진짜 은근히 의리있는거 같아 형님 아니 형 의리있어요 에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지 선혜는 남 뒤에서 남 몰래 하하하하하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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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행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그게 다 이제 나중에는 응 내가 다 이제 돌려받을 수도 있어 내가 또 뭔 사고칠 줄 어떻게 알아 어 그치 어 그러다보니까 다 이제 그거를 미리 미리 해서 수영 기르고 그랬을때도 BJ들 다 찾아오고 그랬잖아 그때 날씨에 그때 캠 모자 이산 근데 형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나락 다시 가시면 응 못 돌아올거 같은데 형님은 진짜로 내가 나락 갈리는 뭐 그치 뭐 큰 사고치지 않는 이상은 어 아니 형님도 이제 드립치거나 할 때 진짜 생각하는 게 딱 보여 조심스러워 어 어 이번에는 이제 경고 3개나 받았고 아 진짜요? 왜요? 또 또 경고 받았어요? 또 뭐 지연 피하하셨어요 형님? 아니 그때 이제 좀 살짝 이제 소스 5개 아 토한 것 때문에 아 근데 거기서 이제 방송 안 껐으면은 바로 정지였지 근데 이제 나도 순간적으로 소름 취했는데 이러면 난 근데 그거 보고 형 봤어 형 토하는 거? 난 짧았어요 와 나는 좀 역겹더라 난 솔직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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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할게 좀 역겹더라 나는 또 여기서 안타깝더라가 아니야? 역겹더라 역겨? 아니 왜? 왜냐면 술을 준나 잘 먹는 걸로 사실 그런 걸로 얼마나 술 부심이 심해 맞지 볼 때마다 코태야 우리는 항상 이걸로 간다 근데 이 내놓고는 토하는 모습 보니까 요새 그래도 형 소주 술방 때 이제 요새는 뭐 주사기로 빼가지고 물 안 넣죠 아 내가 언제 그래 술 받아서 이제 보여줘야 돼 에이 주사기 작업 안 합니까 건강에 이상 없으신거죠? 아 건강에 이상 전혀 없지 어 화요일날 뭐 종합검진은 이제 받는데 내야 돼 몰라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보니까 아 이 형 진짜 건강에 위험이 좀 그런게 보인다 아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라스로 계속 그렇게 먹어 제끼는데 저희 형은 풍 따지고 많이 드시니까 풍 때문에 그랬던 거야 형 아니 아니 그날 그냥 조금 민심이 좀 안좋았어 왜 형 형 몰라 근데 뭐 뭐 때문에 그랬더라 아무튼 방송 막 좀 잘 못하고 막 늦게 하고 뭐하고 그래서 음 그래서 그냥 민심 살리려고 아 그때 탐방해갖고 한 31연패 아 역핸들한테 다 까여갖고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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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핸들이 아 31연패면 어 역핸들이 근데 이 형을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이 형이 좀 능글맞다고 해야 되나 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가만 보면 항상 막변이들한테 다 시켜 어 들어가가지고 야 좀 저기 해봐 이러면서 형이 항상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나만의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개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긴 그것도 잘못된 거야 나이 버려서 못 고친 거지 떠먹여주는 걸 항상 받아볼다 보니까 맞아 맞아 자기 혼자 못해 사실사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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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답변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일단 오늘 이렇게 저희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진짜로 좀 오랜만에 만난 것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송 보시면서 좀 오늘 방송 보시는 그 포인트가 약간 어 어떤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약간 뭔 사고 그 맛에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한번 잘 두고 봐야죠 아 근데 나는 강웅이 형이 그래도 술을 너무 잘 드셔서 따라갈 때 힘들어 너무 잘 드셔가지고 그치 그치 너무 술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진 않아요 적당히 아니 근데 별풍 터지면 적당히가 없잖아요 형은 무조건 아닙니까? 우리도 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형님이 형님 좀 변하려고 하는 게 보여 엊그저께 시원이랑 이렇게 술먹고 이렇게 좀 풀고 그랬잖아요 응 확실히 이 바닥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것 같아 진짜 그것도 다 아픔 때문에 그런거지 형이 마음이 많이 약해진거야 예전에 그에서 뭐 이 시발년이니 개같은데 얼마나 그렇게 뭐 자기 눈밖에 벗어나면 그래 아이 나 진짜 불쌍하더라니까 아 지샷도 싶해지 그냥 어 시원아 오빠는 항상 알고있다 너의 마음을 어 항상 역행욕 존나하다가 맞아 자기 안 받아주면 자기 받아주면 아이고 이러다가 어 이 형 사생활이 언젠가 진짜 한번 그 모습 보여주고 싶다 진짜 남견이 형들한테 우리야 뭐 방송이랑 또 아니 방송보다 더 심하지 방송에서는 요즘 이제 좀 제재가 많고 이렇게 좀 이러니까 아니 그래서 형님 그래서 별로 이제 좀 약간 서운하고 좀 그 그런거 없어요? 시원이랑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하거나 우리는 한번 풀면은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서먹한거 없어요? 그치 오 금방 또 풀리네 네 그럼 그러면 이제 여캠에서는 좀 약간 불미스러운 사람은 이제 없어요? 좀 약간 불편한 사람? 아 그래 몇몇 있긴 있는데 몇몇은 이제 영원히 그런 사람들은 있긴 하지 아 음 다 있잖아 아 그쵸 그쵸 뭐 다 있잖아 아니 그리고 형님 앞에다가 조명인데 조명에 재윤이 사진 아니에요 저거? 어 맞죠 아니 사진 좀 가족사진이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하면 아니 무슨 증명사진을 요만한 거 있잖아 요만한 거 우리 지갑 같은데 넣어놓고 있는 거 그런걸 앞에다 하나 놔두고 아니 뭐 없어요? 이쪽에는 뭐 뭐 이런데 있고 어 있네 옆에 어 근데 왜 사진이 하나는 누군가 접혀있나요?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왜 같이 찍은 게 없어요? 다 같이 같이 안 찍지 가족계 응 같이 다 같이 찍을 일이 뭐 있어 다 같이 어 재윤이 사진만 찍고 이런 거지 아 그리고 또 오늘 또 거루 형님 가족계 방송했더라구요 근데 50개는 좀 너무하더라 아 나처럼 아예 안 쏘던가 그게 왜 그랬냐면 나는 이제 가가지고 한 100개 정도 쏠라 그랬어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채팅창에 민심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형님들 그럼 제가 딱 반으로 50개만 쏘고 그래도 나름이랑 나랑 이어준 사람이니까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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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악이 이래서 그래서 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예의를 좀 지키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루 형 방에 들어갔고 50개 쏘고 얘기했지 근데 바로 또 얘기하더라 또 공 하나가 안 붙은 거 같네 이러면서 바로 방송 껐지 아껴가지고 미친새끼인 줄 알고 저는 그래도 주긴 줬어요 그러니까 한 1000개 1000개 응 그래 최군도 1000개 쏘고 1000개 아 그래? 그러면 아 거루 형이 그러면 나를 비롯해 아 닌구 나 어? 거기다 코트까지 어우 거짓 마담뚜네 하하하하하하 아니 진짜로 아니 어찌보면 40대들이 또 약간 저력 있는 거 같아 아프리카에서 맞죠 진짜 우리는 형님 보면은 난 닌구 형님도 그러고 딱 40대 형님들 큰 형님들 보면은 와 방송 오래 할 수 있겠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해 솔직히 우리 BJ 생활하면서 우리 언제까지 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 어 형님 보면은 진짜 오래 할 수 있겠다 오래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앞장 서서 이제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저렇게는 안 해야겠다 아니 난 저런 길 걷고 있는 거 같아 진짜로 아 이 길이 나쁘진 않아 나는 한편으로는 이 형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네 뭔 짓 해도 역시 형님이십니다 아 역시 형님이십니다 그렇지 어 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에이 막말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쫙고 모바하자면은 아니 근데 거래형도 딱 보면은 사람은 아니야 와 일말에 반성하는 그거에 전혀 없이 아니 형님 가가지고 이제 그 사진 찍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길었어 머리를 많이 길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루고 있더라 또 어우 나도 따봉을 하길래 이 새끼가 어디 속도 많나 어 어 싶어갖고 아니 진짜로 아 근데 더 오래 있었어야 돼 사람 안 변하고 와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일장 일장 연설을 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 가서 이제 또 얘기 나누고 하는게 다 그런 얘기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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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 근데 진짜 아프리카 좋은 거 같아요 예 범죄 자기 새끼들도 빵 한 번씩 갔다 온 새끼들도 방송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 너 빵 갔다 온 적 있어? 아니 근데 없어요 너도 없어? 빵을 빵을 왜 까요 지금 아 그래요? 아 난 범죄 이력 있는 줄 알고 아 아 아 아닙니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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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갈 걸 그랬다 거루 형 거기 그 이제 출소할 때 형님 말씀하시더라구요 아 가서 가서 이제 형 왜 가셨어 난 저기 안 갈려고 한번 구경하러 가봤다 어우 진짜 그거는 눈앞에 가서 봐야 돼 맞아 맞아 와 그래야지 야 저런 놈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유 진짜 뭐 이제 처음으로 가보니까 뭔가 찡해 어 딱 나오는데 문을 열리자마자 아니 맞지 맨날 강남 이런데 뭐 거리에서 뭐 보고 이랬었던 사람이 아우 걷다가 분위기도 살벌해 진짜요? 교도소 안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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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에 이제 보면 박근혜 이제 그 대통령이 계시잖아 아 박근혜 우와아 그 앞에서 막 그냥 뭐 사람들 바글바글해 아 박근혜 대통령 그 전 대통령이 있던 곳이에요? 아 지금 계시지 거기 아 그 교도소가 어 야 야 우리 거래는 출사하셨네 명문이네 출사하셨네 명문이야 오 아 진짜로 같은 밥 드셨네 아우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현장 분위기가 진짜 가서 방송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하 어 우와 이거는 내가 뭐 방송 아무리 많이 해서 많은 광경 봤지만 이거는 처음 보는 그런 분위기에 어 딱 이래서 욕심이 나긴 했는데 또 그러면 안 되죠 이 형님이 또 은근히 또 정치 성향이 진도 우파야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뭐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어 나중에 뭐 지옥 가면은 뭐 이렇게 처음 뭐 형 죽음 돌아가시면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님이랑 이렇게 술 한잔하고 싶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너랑 근데 너랑 겸상을 왜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겸상을 왜 해 하하하하 이거 가로새로 연구소 아니지 하하하하 그런 느낌 나는데 어 이 형 뭐 워낙 또 그런게 있으니까 흠흠흠 그렇게 흠 자 일단은 근데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또 세아이계를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너 얼마나 지금 쉬다가 온거지 3개월 조금 넘게 쉬었죠 한 2달쯤 됐을 때 잠깐 뭐 말하고 3개월 조금 넘게 나는 의문이 고작 어? 고작 3개월 3개월 아니 나도 한번 3개월 정지를 한번 당해봤어 네 와 진짜 시간 안가 어? 진짜 미쳐 3개월이면은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데 네 아 그리고 또 궁금한게 또 유튜브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유튜브 지금은 좀 당장 그렇지만은 응 하기는 해야겠죠 그래도 방송하면서 올라가는거니까 응 근데 보라 유튜브 도망가서 지금은 못 올라가고 응 도망갔어요 응 왜냐면 지도 느끼는거지 어 그리고 나중에 다른데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새야 유튜브 편집자 이렇게 하면 예전에 새아 유튜브 잘 됐었잖아 그쵸 새아 그때 얘기하는거 과거는 필요가 없잖아 그래도 새아 요즘 보면은 이제 아무튼 아우 그때 특히나 연보성 나왔을때 아 진짜 매초롭더라 어 진짜 한 3분하고 막 이러고 가는데 그래도 야 예전에 천하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어우 저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새아 아 어쩌다가 이제 또 저런식으로 시가 온가 그 친구가 이렇게 새아한테 눈부라리고 딱 이렇게 하는거 보고나서 약간 아 진짜 느꼈죠 예 이 새끼 이제 힘 다 빠졌구나 이런 생각 느꼈었고 날짜는 그거보다 더 좀 그랬던게 제가 방송을 다시 보기를 보려고 했는데 지워졌더라구요 대충하니깐 뚜라니가 5분 나오고 제가 2분 50초 정도 아 진짜 아 진짜 아이고 솔직히 속으로 기대 많이 하고 왔을텐데 솔직히 나 진짜 물어볼게 보성이 크루 쪽으로 조금 약간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러지 않았었어 그런 마음이 아 근데 그날 컨텐츠 보고 마음 바뀌었어 아 아니다 아 아 아 그래도 시청자 보성이는 이제 고정청자도 좀 많고 아 그쵸 아니 근데 어디든 상황인데 어디든 불러주면 감사하죠 사실상 이 새끼 개인 방송에 메모장을 켜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는 아프리카 내에 있는 크루들을 싹 다 써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전화 돌리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디든지 불러주면 갈 것처럼 그렇게 써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아 그래도 제가 워낙 제가 대표 간접이잖아 다 이쪽저쪽 간만 보고 여러분들 다 이제 본성 못버리죠 너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척척척 하는게 난 그때 보였어 독사파도 쓰고 아 좀 불러만 주면 어디든지 가져 그쵸 이러는데 아직까지 못내려 놓은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아 그럼 그게 있다가 이제 이거 얼마 안가 어 지금도 이제 딱 이제 그 강반놀이고 이제 아니 근데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뭐요 방송하기 전에 뭐 이렇게 애들 뭐 자연스럽게 모이고 하는거 보니까 얼추 많이 돌아왔던데 에이 뭐 이런 말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참 오늘에 또 이제 형님들이랑 방송하니까 가깝게 강남 바로 뛰어올라고 강남에 있었던거죠 똑똑똑 이재이 올림님 100개 사랑해 올림님 감사합니다 즈음해님 세안님 혜윙 아 예 아니 전자녀는 여러분들 이제 또 사람 많고 한데 이럴때는 100개로 아 맞지 맞지 아 형님 시원이랑 방송할 때 그때 풍선 엄청 많이 받으셨다는 그때 뭐 한 10만개 넘었어요 형님? 아유 아니야 똑똑똑 제법님 1453개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제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형님 웬만하면 진짜 그 분뇌 없이는 이렇게 술 먹방 같은 거 잘 안 하시는데 오늘 그래도 세아를 위해서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좀 분뇌가 있으면은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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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아는 이제 뭐 여자를 못 만나는 거 되겠네 근데 방송에서 막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?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아 이제는 그 아싸리 이제 그래서 정착을 하겠다 똑똑똑 이재주팔사님 100개 사랑해 아 예 또 감사합니다 나도 지코 형이랑 수목방하고 그러면 솔직히 좀 그런 기대는 되거든 새로운 신입 여캠 들이나 형님 또 섭외는 잘하시니까 아유 잘하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자들끼리 그냥 뭔가 진하게 진하게 이게 낫죠 음 흠흠 아 누구 부르라고 하는데 저도 보고 싶긴 한데 예 요새는 형님 뭐 그 순위 있잖아요 뭐 1티어 2티어 막 1선발 2선발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예전에는 막 6선발까지 있었어요 5선발 6선발까지 아 아 그게 있지 이제 절대 부르지 말아야 돼 칠공주와 유황자 인사도세서야 돼 하하하하하하 아니 칠공주 나 솔직히 말할게 칠공주는 미친년들이야 아아 미친년들밖에 없어 아니 진짜 너무 얼탱이 없고 같이 합방했었는데 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가서 뭐 너와 합방 잠깐 보니까 뭐 날라다닐겐 예 광년들 나는 광년들 같애 진짜로 나중에 미안하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구요 안읽었죠 그냥 예 읽어봐야 하여 이두한 지나간다 난 포항 상편 감사합니다 오늘 형님 괜찮으세요 컨디션? 술 오늘? 어제 이제 조금 잘못해서 누구를 불러갖고 하얀님인가? 아침에 오전에 하셨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좀 걔한테도 미안하지 원래 헤어지고 나서 이제 마음 딱 곱게 잘 잡고 방송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새끼도 전 남친이 또 불러라 약간 조리돌리 말라고 그냥 하면 걔는 이제 큰 손이니까 풍 쏘면서 이제 조금 뭐 좀 약올리려고 좀 그랬나 아무튼 방송 끊고도 막 계속 울어 오빠 진짜 오늘 너무했다고 아 진짜로? 어 그러면서 이제 한 잔 더 하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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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진 한 11시까지 막 아 이따 방송 빨리 자야되는데 참아 말도 못하겠고 미안하니까 그래서 한 11시까지 막 먹었네 와 엄청 많이 먹었네 근데 하얀이는 형 되게 많이 따르잖아요 맞죠? 옛날부터 따르잖아요 같이 방송하고 우리 지키잖아요 그 분 몇 살이야? 20대 중후반 아니에요 후반? 29? 어 근데 좀 방송 좀 했어요 아 근데 걔도 길들이는데 힘들었어 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이제 말 잘 듣고 이제 뭐하고 이러지만 예전에 한번 대농구 직해라고 해서 여주가수막이라고 했는데 예 아 방송 끄고 이제술 한잔 뭐 우리끼리 더 먹으면서 이제 하다가 너무 나가되길래 야 이 신발을 하나 그냥 하면서 아이C이 어디 이렇게 나대냐고 뭐니깐 뭐라고 이 c비X야 아 진짜로? 어 öh 막 따고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압박을 해주면서 이제 좀 혼 좀 내줬지 약간 형한테 그렇게 욕하거나 약간 이런 애들 좀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? 원래 항상 형이 뭔 얘기하면 아 죄송해요 뭐해요 뭐해요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 나한테 막 대놓고 그렇게 쌍욕받고 하는 거 처음이라 되게 당황스러웠지 아니 그런 애들이 딱 두 명 있었어 아 누구야 누구? 아 예전에 저기 뭐 지하에서 한번 지하에서? 지하에서? 지하에서 너무 당해서 야 난 데리고 나가 어 어 그래서 어 그런 적도 있었고 음 음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진짜 오늘 뭐 어떻게 괜찮아요? 술 뭐 괜찮겠어요? 아 예 술은 따로 안 먹었어? 안 먹었죠 아 너도? 아 저도 안 먹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요번주 내내 마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게 다 돼있어요 선선선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음 뭐 이런 맨날 먹어야 술도 더 잘 들어가? 아 술은 또 술로 풀죠 또 아 그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살짝 어 좀 뭔가 배달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예 빨리 좀 시켜놓고 배달 아직 안 시켜놨어요 형님? 어? 응 배달을 왜 먼저 시켜놔? 요새 뭐 다 도망쳤어요 형님 직업분들? 아니 아니 그니까 여기 오면서 그냥 이제 다 자택근무 하고 있고 이제 좀 뭐 이렇지 음 음 아니 많이 버시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아 이제 아 저쪽 이제 여긴 너무 좁잖아 아 그렇게 이사 오느냐고 어 어 어 아 근데 여기 집이 진짜 강남 한국판에 있어가지고 진짜 좋아하다 어 존나 편해 아 이 차를 갖다가 어 뭐 시동 올 일도 없어 그니까 이제 담배 피고 이런데도 냄새도 엄청 깔끔하던데 들어왔을 때 음 좋아 개쾌한 냄새 안나고 그래요 관리 잘하니까 어이 보성이네 집이랑 다르지 나도 어제 그새 처음 봤는데 보성이 집 어때요? 아 수컷 냄새가 많이 나더라 아 진짜 그럼 다 남세에게 맛난다던데 남세 나는 그렇게 난 비염 있어서 그런가 여기는 좀 좋은 냄새가 나 아 그래 아 보성이 보성이는 별로야 아 진짜 별로야 집에서 냄새가 아 별로예요 약간 남자 홀리비트에서 사는 냄새 있잖아 약간 개울가의 이끼끼 냄새 그 안 아닌데 아 진짜 아 진짜로 그런 냄새 나 약간 그런 냄새 나요 어 아 화장실 변기에 진짜 개구리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못잡으다가 그 정도로 개구리 심하다니까 심하다니까 아 그 매니저 루트군 어 남성어로만 많이 나오고 그렇게 좀 약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대모사 레전드였어요 어 네 성대모사를 했어? 음 그냥 뭐 방송중에 대충 따라하는거죠 대충 야 뭐 먹고싶은거 있어? 저는 밥먹고와서 아무거나 형님도 드시고 싶은거 네 너너랑 밥먹고왔어? 아니 저도 뭐 안먹었어요 뭐 아무거나 그냥 뭐 형님 예 찜탕 뭐 이런거 괜찮잖아요 탕같은거는 막 괜히 끓이고 아니 그럴거면 지 먹고 싶은거 같은 형님 아 내물어보세요 그거를 회같은거? 아 좋아 회회도 좋아 회좋죠 깔끔하지 오징어회좋다 음 오징어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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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먹는다 좋다 좋다 잘하는데는 안비룩 너희 잘 먹어? 회 너무 좋아져요 아 진짜? 귀엽네 세안은 뭐 이렇게 요즘 모바일 게임 뭐 한다던지 뭐 안해? 하긴 해요 근데 잘은 안하고 막 그걸로 막 하고싶다는게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하는거죠 취미로 일단 보라가 미끼상품같은거지? 하하하하 핸드폰 걸려나? 안걸려나 아니고 그냥 아 그래요 캐릭터를 팔까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재밌게 놀고 있어서 아 근데 진짜 아프리카판이 많이 바뀌어갖고 근데 중간중간 좀 쉬면서 봤을거야 그치? 거의 안봤어요 거의 안봤어 게임방송만 봤어요 아 게임방송만 음 요즘 인방결 안봐? 요즘 인방결 안봐 진짜로 에펠 펜콜이야 펜콜을 많이 보고 어 인방겔도 지금 보면은 그 실북갤이라고 있어 디신사이드 내에서 좀 인기있는 갤러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올라가 어디 갤러리 실북갤러리 실시간 북적북적 음 근데 그게 순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 진짜로 어 인방결 자체가 리젠글이 옛날이랑 완전 차원이 다르던데 어 아무도 그러고 잘 안올라가고 맞죠 그치 거기는 뭔가 이렇게 좀 그 그 좀 약간 망령들만 남은 느낌? 어 거기 거기 글 지른 사람 딱 나는 두명 봤어요 이왕호2랑 그리고 고닉으로 세야되어 있는데 조세 빠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 사람만 딱 채딩 그치던데 계속 음 근데 인방결 강점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좀 BJ들이 약간 좀 인방계를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트위치에서 이제 여캔분들 많이 오셨을 때 그때 조금 안 보는 것도 있었었고 조세 글 많이 올라갈 때 어 그때 약간 어 그랬던 것도 좀 있었고 많이 올리는게 아니라 걔는 안 썰어 어 안 썰어 걔 거만 많이 보이지 어 어떻게 형님 그 그림자 부대는 아직 뭐 요새 단톡 있습니까 형님 에휴 단톡 그런거 없어 죽은거 같아 그림자 부대도 내 춤을쓰고 그래서 어 이제 활동 안하지 이제 잘 안하는거 같아 옛날에 좀 약간 그 치코 형님이 그림자 부대들이 음 많이 말해줬었잖아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형님 욕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그런거는 다 얘기하지 아 진짜로 개인적으로 보고는 다 하고 어 활동 이제 여러분 딱 30분 정도 이제 딱 걸리니까 예 예 예 바로요 밑에서 와 예 금방이니까 바로 밑에다 보니까 뭐 뭐 할거 있으면 상선이나 또 있으니까 예 아니 나 얼마 전에 그 강덕구씨 봤는데 너무 귀엽던데 실제로 봤어 예 그 만만이형 컨텐츠에서 고민녀로 이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렇게 해봐 뭔 고민이 있지 뭐 이게 그냥 뭐 좀 남자도 만나고 싶고 진짜로 좀 이렇게 좀 스킨십도 하고 싶고 뭔가 마음속에 로망이 있는데 뭐 술친구도 없고 남캠들이 뭐 남자 BJ들이 자기를 좀 그 좀 불편해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구요 여자로 솔직히 얘기해서 귀엽고 이제 그러긴 해 귀여운 진짜 귀엽던데 그게 다야 아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여자로서 막 뭔가 호감이 느껴지고 좀 그러진 않지 형님도 은근히 귀여운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? 옛날에 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쵸 이거 배달인가 예 빨리 벌써 온다 예 예 예 예 키 150대 맞아 맞아 어 엄청 작으시네 옛날에 저 형이 예 저 형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네 그래요 진짜 팬이었어 아 진짜요 형이 아 아직 몇 번 만났어 내가 하하하하 어 예 예 예 아 요즘 전어 철이라 전어가 많이 딸리나 보네 아 전어도 맛있었구나 전어도 맛있지 전어 회무침을 해서 먹기 좋겠지 좋겠지 아니 형님 뭔가 좀 뭐 먹더라도 먹을 줄 아니까 아 이 형은 안주에 대해서는 미식하잖아요 또 좋아 좋아 맛 따라 길 따라 많이 하셨잖아요 또 그것도 맛집 많이 돌아다니시고 맛있는데 해서 시켜요 근데 오징어가 또 품절이 아니네 오징어들도 엄청 많이 먹는데 응 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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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은 또 이제 지코 형이 또 야무치게 잘하시니까 근데 이제 코트는 이제 형이 너는 어차피 뭐 비글즈 들어가서 뭐 잘하고 있잖아 어? 그쵸 여자친구 좀 좀 챙기면 안 돼? 아 저요? 예예예 어우 좀 방송 막 그렇게 야 당마 좀 비풍 쏘지 말라 그랬잖아 합방할 때는 이 개새끼야 좀 어 아니 좀 나 방송 이제 얼마 이틀 전에 딱 자기 전에 그냥 하길래 그냥 봤어 네 얼마나 안되면은 새벽 시간을 노리더라고 아 알으니까 어 한 다섯시에서 여섯시 이제 맞아맞아요 네 그 시간에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한 대여섯 시간에 이렇게 방송하고 어 완전 빈집 중에 십빈집을 노리는 건데 네 어 아니 그래서 몰라 어제 그러다가 나도 막 항상 술 먹고 하다보니까 그냥 술 먹고 잤어 네 한 여섯 시간 했나봐 네 똑똑똑 지코 닥터 마티님 432개 살아있대 열심히 하는데도 한 3,4천개 그니까 어 어 와 걷다가 좀 안쓰러운게 네 네 아니 99개 이제 터지고 이제 이래도 애가 진짜 막 접신하듯이 홍인하던 것처럼 막 비둘기 리액션을 하고 존나 열심히 해 원래 잘 받지 않았어요? 맞아맞아요 아 예전엔 잘 받았는데 예전에는 40만개 이상씩은 항상 받았는데 한 달에 어 나랑 사귀고 나서부터는 풍력이 확실히 떨어졌지 어 근데 이제 뭐 그게 어찌보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그거 같애 솔직히 남자친구 있는 그 그치 안쏘지 여캠한테 누가 쏘겠어 그치 쏘기 힘들지 사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응 그래서 내가 그냥 이번에 이제 얘기를 했지 방송도 좀 열심히 하고 너가 이제 매번 데이터를 남기는데 천 달 이상 찍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돈 두 배씩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미션을 벌어 줬어요 아 네가 주겠다고? 네 내가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얼마나 얼마나 주는데요 그 처음에는 만원 그리고 2만원 아 그리고 4만원 아 천 달이 넘게 찍으면은 두 배로 계속 올라가는거지 그냥 도박하세요 마티나네 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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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 느낌 4만원 8만원 16만원 34만원 이렇게 68만원 나중에는 많이 올라가는거지 어 그거 하려면 일주일 동안 천 달 이상 계속 찍어줘야 되는거지 걔가 천 달이를 그러려면은 자극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지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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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저 봐도 됩니까? 봐도 되찌 봐도 되찌 그럼 뭐 어 아니 이게 아름이 같은 경우에는 몸매 좋고 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찍기는 쉽지 아 그리고 아름이가 복덩이야 왜냐면 내 진짜 유튜브 영상에 이제 코트콤이라고 하고 형 영향도 좀 받았고 철구 영향도 좀 받아서 내 식대로 하는 그런 코트콤이 있어 근데 그거 이제 올리면은 조회수 일단 무조건 30만 이상 나와버리니까 진짜 좋지 아름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게 그러면 그 뭐야 형수도 그거 시키죠 유튜브를 하라 그러는데 아니 편집자를 못 구했어 아 솔직히 어떤 편집자가 그 밑으로 들어가고 싶겠어 처음부터 시작이야 그치 그건 맞아 그치 여캠이면 원래 막 사심충들 막 원래 편집자가 공짜로 시키고 원래 많이 그러는데 나 그리고 오늘 지코 형 또 매니저가 또 이렇게 개통수씨 통수씨가 항상 이렇게 풀영상 올려주잖아요 오늘 내가 랄프한테 오면서 그 얘기했어 뭐 너 통수한테 지면 뒤진다 아 진짜 누가 더 다시 보기 빨리 올리나 어 그것도 맞지 라이프 지금 밑에서 노트북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? 대기시켜놨어 진짜 빨라 이 형이 아 근데 그게 은근히 빨리 올리면은 존나 꿀 빨아 맞아 맞아 어 선점이야 선점 아 예전에 나 막 그 감스트랑 이제 남순이랑 했던거 걔넨 안 올리잖아 예예 그쵸 그쵸 오 올리니까 뭐 그냥 한충 한 3,40만 될걸 근데 이건 좀 슬픈 얘긴데 왜 형은 안 올리냐는 거 그치 아니 걔는 이제 그런 풀영상은 안올리니까 난 올라갔는데 난 어몽어스로 올라갔어 근데 너 뭐 유튜브를 알거든 어 뭐 그런거 어디 막 쫓아가서 막 그 감스트 막 너 영상 올려면 거기 막 댓글 달고 아 난 그 짓은 안해 그 짓은 안해 응 그 짓은 안해 그 짓은 안해 그 짓은 안해 그 짓은 안해 아 거기다 이제 댓글 고정해 주는거 솔직히 할라 그랬다 근데 자존심 버려야지 근데 짓비라는 애가 먼저 선수 쳤더라 진짜 그래가지고 다른 애가 고정으로 올라가 있어 어 아 이거 좀 늦었네 어 입맛 쓱 다시고 근데 댓글도 어떠고 꿀인데 어 릴카님꺼에는 달았어 그래서 음 형님도 이제 진짜 지코는게 너무 속이 좁은게 뭐냐면 내가 뭐해 저기 왜 남순이도 솔직히 남순이가 그 말 했었다고 그거 진짜 찐테누 형이 그랬었잖아 지코 형이랑 그 방송한거는 이제 못 올린다 유튜브 각이 안 잡힌다 약간 그런 얘기 했던걸로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게 아니 예를 들어서 다 그러면 생각 없어 네 근데 봉중이 같은 경우에는 내 얼굴 오히려 연보성을 안 나오게 어 나랑 딱 철거 얼굴 박아서 어 아 조회수 잘 올라가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고 뭐 남순이처럼 그런 사람이 있고 하면은 좀 빈정 상하지 같잖아 좀 비교 되잖아 어 얘네가 약간 그 대외적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근데 옛날에 이제 지코 형이 유튜브를 잘 모를 때는 지코 형이 나오면 누군지 저 아저씨 누구야 이런 말 나올 때 응 조회수가 제가 좀 트젠으로 많이 나올 때였어요 아 잠깐만 라이프야, 모자이크 처리 좀 해줘. 아프리카는 좀 약간 유해해서 그러는데 유튜브 쪽에서 봤지? 얄짤 없지? 이 새끼 얼굴 나오면 진짜 솔직히 욕 존나 먹어. 딱 말할게. 내가 편집해서라도 오늘 내가 욕을 올린다? 우리 형 코트 형. 우리 지코 형. 절 챙겨준다네요. 어질어질하다 진짜. 절 세척, 절 세탁해준다는 두 분. 그리고 마지막 네 영상에 최군이랑 나랑 나온 거 그거 올려놨다. 이씨. 거기 댓글에 코트야, 왜 이딴 새끼랑 어울리냐. 댓글 존나 올라가. 나 그거 보면서, 난 그래도 웃었어. 아 진짜? 그래도 나 혼자 안 먹으니까. 욕이 좀 분산돼. 아 맞아 맞아. 거기 그것도 뭔지 알아? 어라? 코트 좋게 봤는데? 구취하러 갑시다 여러분. 제일 족같은 게 쓰레기들끼를 잘 넣는 거. 약간 이런 거. 아. 유쾌하게 가야지. 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지워달라고 절대 안 하지. 진짜로. 다 하면 다 지워지. 그걸 왜 지워. 아 확실히 좋긴 좋다. 그래도. 아니 근데 원래는 이게 좀 조명이 좀 더 많고 막 좀 이래야 돼. 아 나도 DSLR 쓸까? 정말 좋네. 잘만 설정하면 진짜 좋죠. 얼굴이 잘 나와. 잘 나오지. 설정 별로인 줄 알았는데 잘 돼 있는 거 같아요. 나는 그냥 대충 한 거고. 엄청 선명하네. 하나 사가 너도 원래 장비 욕심 많잖아. 세안은 장비 다 나한테 카피했지. 맞아요. 형이 다 가르쳐 줬어요. 진짜로. 맞아 코트가 그건. 나도 이번에 이제 이사가면 새로 세팅하는데 너네 집 보고 와서 보고 영향 받아서 좀 보고 좀 해서 조명은 너 쓰는 데 그런 걸로. 깔끔하긴 하지. 코트 형이 세팅하려네. 진짜. 아 입술 튼 것도 보여요? 진짜? 오 대박이다. 형 텄는데. 입술 튼 것도 보이나 보다. 입술 발라. 화질 되게 좋네. 어. 바로만큼 투자를 해야지. 난 또 맞지. 그러면은 일단 잠깐. 야 뭐 술을. 썰이 그래도. 위스키가 낫겠지. 뭐 소주 먹으면 되고요. 아니 위스키 먹어야지. 위스키가 낫아. 어 썰이. 아 난 이 형이랑 저번에 그 쪼니워커 블랙인가 그거 먹어서 봤던지. 블루. 아 블루인가 그거 먹어. 진짜 맛있더라. 아 진짜. 양주 맛은 다 비싸던데. 확실히 비싼 양주가 진짜 맛있긴 하더라. 확실히 닮아. 어. 진짜 맛있더라. 어 편하게 좀 잠깐. 예예예예. 조금 그렇다면. 아 여름. 우와. 엄마. 맞아 이것도. 야 이거는 형님 뭐. 태국 가서 어디서 뺏겨온거죠 이거. 어 어디 좀 더럽다. 어. 뭐야 이거 머리카락이랑 뭐. 어차피 근데 단거 먹는 거니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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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. 롤드컵 나가냐고. 아. 어. 근데 이 형도 술을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. 나는 이거 향후 몇 년 못갔나봐요. 이제 한두병만 먹어도 형 토할 것 같아. 좀. 아 진짜. 건강이 약해지긴 했어. 좋은거는 다 챙겨 먹어야 돼. 어. 뭔가 좀 아픈 사람 같더라. 토하는데. 보는데. 어. 좀 안쓰럽긴 했어요. 어. 안쓰러웠어. 동생들 입장에서는. 어. 좀 안쓰러웠어. 어디 아픈 사람 같아갖고. 응. 형 술 먹방을 또 좋아하니까. 응. 아. 그래도 뭐. 세아. 근데 진짜 솔직히 요즘 크루 아니면은. 크루 활동을. 보라 쪽에서 그래도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크루에 들어가 있으니까. 혼자 할 수는 절대 없어야 되는데. 세아가 원래 그 비글즈에. 제가 들어가게 된 어떤. 어찌보면 진짜. 세아의 일품궁신이에요. 세아가 정말. 역할을 크게 하긴 했었어. 왜냐면 철구랑 나랑을 이어준 게 세아야. 여러분들. 네. 예. 전화했었어. 마지막으로 세아랑 같이 방송했었었나. 어. 그랬었어. 내가 원래 철구랑 전혀 그게 없었는데. 세아가 술자리에서 나. 크루 활동하고 싶다. 그. 철구랑. 이어줬었어요. 예. 그때는 같이 재밌게 잘 할 줄 알았는데. 왜냐면 코드 형이랑 방송할 때 재밌었어가지고. 아니었으면 같이 했을 수도 있잖아. 근데 철구말이 엄청 웃긴 게 뭐냐면은. 남순이. 민교. 보성이. 너. 창현. 뭐. 또 누구도 있었는데. 한 7명 정도 생각했던 게 아니었나.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. 용리 형은 진짜 넣고 싶어요. 용는. 용리 형은. 용리 형이 안 한다고 그래요. 어. 그래서 못 한 거고. 성태 이렇게 해가지고. 진짜 7명. 어. 그렇게 다 연락을 해 놓고. 그 중에서 이제. 뭐. 안 한다고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. 이 사람 저 사람 좀 많이 다리를 좀 걸쳐놨었던 거 같더라고. 어. 근데 어찌보면 저도 땜빵이긴 한데. 그래도 땜빵으로 어떻게 좀 들어가서 잘하고 있으니까. 맞지. 오히려. 잘 어울려요. 보면은. 그런가. 뭔가 그림이. 응. 뭔가 한 명이 약간 뚱수가 있으니까. 뭔가 그림이 좋아해요. 뭔가 느낌이. 어. 다채롭지. 와. 엊그저께. 나 이제 생일때 이제. 남순이 집에서 술 먹방 이제 했었었거든. 와. 근데 이 새끼들이 너무 때려 나를. 머리통 때리고 싸대기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. 소룡이가 힘 조절을 못해서 내 뒤통수를. 쫙 소리나 때린 거야. 근데 그때 약간 표정관리가 좀 안 되려고 하다가. 너무 세게 하면 안 될 때 했지. 응. 아. 그래가지고 약간. 어. 좀 그랬었지. 근데 또 그런 것도 얘기 안 합니다. 예. 대놓고는 얘기 안 하고. 근데 이제 비글즈가 머리 많이 때리긴 해. 응. 머리 많이 때려. 머리 많이 때리긴 해. 뭐 할 거 없을 때 싶으면 머리 때려. 아. 얘기했다고. 아. 아. 아팠다. 아. 좀 아팠다. 뭐 이런 얘기인 거지. 아. 그래요. 여러분들. 그래도 이 형이 진짜. 좀 정말. 그. 가정적이긴 하다. 재윤이 사진. 이렇게 옆에 있고. 이런 거 보니까. 방송에서만 이러는 거지. 솔직히. 형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진짜로. 예. 옛날에 뭐 위장이온도 하고 그랬는데요. 뭐. 그러다 사진 찍혀서 듣고 그랬잖아요. 한 명 빼고 사랑해. 한 명 빼고. 하하하하하하. 한 명. 한 명 빼고. 딱 세 명 밖에 없는데. 한 명 빼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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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빼고. 응. 너무 사랑해. 아. 그러고 일단. 재윤이 사진 밖에 없긴 하네. 그치. 어. 세아도 결혼하면은. 넌 아들 낳고 싶냐. 아들 낳고 싶냐. 딸 낳고 싶냐. 아들 먼저 낳고. 딸 먼저 낳고 싶냐. 아들 먼저 낳고 싶냐. 아. 아들 먼저. 오빠를 무서워할 것 같아서. 어. 나는 딸이 좋던데. 딸. 딸 좋죠. 딸이든 아들이든 뭐든. 딸이 좋아. 자기 새끼면 다 좋지 않을까요. 홍구씨도 그러고. 철구도 그러고. 딸 키우는 집들이 보면은. 되게 이뻐. 어. 딸이 좀 더 애교 많지. 그치 그치. 이거로. ㅅ. 이거 치울까요. ㅈ라 고급치네. 컵. 아이고. 홍시강이. 팡팡이게. 아이고. 홍시 여수완을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있잖아. 우리가 여기다가. 피석해서 먹고. 야. 그래도 이런. 잔색 틀면 진짜 좋다. 맞죠. 응. 좋은걸로 다 사채. 붙이긴 하다. 응. 역시 아편굴이야 역시 아편굴 아 이것도 비싼 식기 아니에요? 여기 혼자 살면서 주부병 들어가고 아 진짜로? 주부들은 이런 접시도 손님도 왔을 때 접시 이게 좀 그거래요 접시도 뭐 세트에 100만원, 200만원 하는 것도 많으니까 자기 품격이지 이게 깔끔하네 좋긴 좋다 확실히 아 요즘 취미가 그릇 모으는 거예요 형님이? 아이고 어우 나중에 젖 나오겠어 형 여성호르몬이 많이 나오나보네 나이가 드니까 한 사람이야 그지 많이 형님이 좀 어찌 보면 약간 그 약해진 것 같긴 해 가답1님 208개 살아있는데 가답1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8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얼마 전에 지코 형이 진짜로 그 막 여캔 분들한테 엄청 많이 까였었나요? 그렇게 많이 31배 될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형님이? 여캔들이 얼마나 병신으로 하는 거지? 아 진짜 상병신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속병신이지 어 이건 진짜 완전 학을 떼는 그런 거구나 여캔들끼리 단톡 있나? 그건 아니겠지? 아 토마토한테 까였다고? 아 형님 토마토한테 갔었어요? 토마토한테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뭐 결혼식장에서 토마토 보고 꺼져 막 이러더니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그때 2조 때인가? 그지 그런 거 솔직히 마토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마음에 담아놓지 어린 애들은 담아놔 그런 거 어 어 시 브랜 저거 뭐야 하하하하하하 사진 두 값네 하하하하 아 예전에 이 형 인반계를 그 사진보면 지부기라고 지부기 짜였잖아 아아 목 길게 가지고 목 길고 있는 거 보면 그거? 너무 잘 어울리네 난 좀 징그럽더라 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징그러워 하하하하하하 이모티컨 존나 웃긴 거 많네 어 재밌는 게 많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셋이 모였는데 진짜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오늘 분위기도 좀 좋은 거 같고 저도 이렇게 강남 올라와서 또 형님이랑 또 오랜만에 술 먹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때 무슨 컨텐츠였더라 아무튼 지코 형님 이렇게 아 맞다 남순이랑 보성이랑 남순이네 집에 술 먹었던 날 그날 지코 형 이렇게 주차장에 가실 때 형님 꼭 불러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지코 형이랑은 좀 약간 수막밤 재밌어요 맞아 재밌어 말하는 거 듣기만 해도 좀 재밌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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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진짜 웃긴 오디오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 함정이라는 컨텐츠가 원래 염코의 함정이었는데 요즘 이 형 또 보성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예 나 진짜 그게 좀 궁금해 항상 보면 동생들 뒷단 까고 욕하고 뭐 이런게 존나 많아가지고 야 보성이네 어 존나 깠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여하 친구가 생기고 나서 어 조금 옛날 예전처럼 드립을 못 치니까 아 세게 못하는 거 어찌보면 그게 좀 트렌드에 맞춰가는 거 아닌가 어 인방도 예전에 보다는 지금 약간 좀 많이 순해지고 옅어지고 있잖아요 형님들 근데 그게 맞는 거 같긴 해 왜냐면 워낙 지금 어 이번에 가짜사나이도 막 그랬잖아 가짜사나이 보냐나 보긴 봤어요 뭔지도 모르지 너 아니 가짜사나이 알아요 시즈1은 홍구 나오고 하는거잖아 어어 이번에 나왔는데 어 그래가지고 좀 음 아 그럴거면 공중파 본다고 그러니까 인방 감성은 있긴 한데 어 좀 그래도 뭐랄까 저는 약간 너무 세게 하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 예 왜냐면 유튜브에 올리기 힘들어 맞아 요새나 엔단처럼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는데 큰이나서 일단 노딱부터 너버드립세고하면 그래 아 시즌2가 개노잼이라고 나도 좀 약간 인정을 해요 예 시즌1에 이제 뭐 까투르니 나오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약간 좀 그 탱커 역할을 해줄 그런 캐릭터가 없어갖고 그랬다고 욕바지를 했었어야 돼 맞죠 공혁준씨 같은 약간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재밌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 역할이 존나 힘들어 나 봐봐 비글즈에서 욕바지에요? 드리퍼이면서 욕바지야 드립을 치는데도 욕바지까지 해야 되는 원래는 크루에서 드리퍼들을 좀 약간 치켜서 주지 않나 대우해주는 그런건 있는데 비글즈는 좀 어 그런게 좀 있지 저희는 그리고 다들 팬덤이 세서 그래 응 맞아 맞아 팬덤 확실히 진짜 아프리카는 좀 시청자 수가 곧 권력이고 신이야 진짜 내가 솔직히 고정이 많고 시청자 수가 좀 많이 있었으면 덜 까이긴 했겠지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실 거야 비글즈는 풍으로 뭐 그런건 없었어 단 한 번도 있고 풍 가지고 왜냐면 철구 자체가 풍요도를 합방할 때 아예 안 해서 누구처럼 그러진 않지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언젠가 재평가 받기는 하더라구요 보니까 와 이거 생류 아 이거 대추구나 와 대추까지 바로 이렇게 대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좋다 안주로 너무 좋지 응 아 형님 진짜 주부 됐네 오우 진짜로 이쁘게 다소고자게 잘 담았네 깔끔하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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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사과대추에요 형님들 오 좋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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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뚝뚝뚝뚝뚝 아래님 베기게 살아있네 양주 희석잔이 이거고 이게 물잔인거같애 아냐아냐 이게 희석잔이고 아래토 베기 감사합니다 아 대충 너무 맛있다 맛있지 잠깐만 얼음을... 아 얼음을 넣어줘야겠구나 뚝뚝뚝 코트 F 양양님 천사게 살아있네 아이고 양양이라아 형님 여기 있습니다 어 있지 있지 하나 더 있는게 형님 좋았어 아 또 천사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팬들이 요즘 진짜 품바 그지견 약간 좀 염천교 그지새끼들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합방할때 이렇게 싸주니까 좀 가호가 싸네 고맙습니다 다 도는거니까 이게 아이 그럼 내가 만들었다고? 아 뭘 내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안싸서 그지새끼들 된건데 아니 여기 다 행치오니까 이런거지 아니야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 원장소 사장님 백길 살아있네 걸고 자 그럼 싣고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요새는 싣고 걸어도 위했더라고 시청자 부담수 그게 좋죠 그게 좋죠 관계좋아 관계좋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산 받기 전에 좀 담배한테도 피우고 싶어 아 예예예 담배 너무 좋겠어 나도 나도 쌈배한테 너무 피우고 싶었어 아 이거 또 잿떨이네 아 이거 또 잿떨이네 와 이 형 진짜 멋있게 산다 역시 이거 형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진짜 형님 존경합니다 진짜 왜요 왜요? 잿떨이를 이렇게 금장 잿떨이 막 1kg 넘는거 봤어요 여러분들? 거북이 등딱지 딱 열면은 그 잿떨이도 깔끔한거 쓰더라고 나 이런거 좋아하더라 어 멋있어 이 형 솔직히 이런거 존나 아 아이고 벌써 또 이야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이야 너무 무서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첫 빵빨이 나오네 딱 한 번빨 전에 네 요번에 또 열혈 부러운 친구고 아 아 아 와 형님 진짜 너무 부러운 게 풍력이 언제 마를 다리 없어 그러니까 안 말라 와 진짜 너무 멋있는거 같아요 이거는 전략이 필요해 아 진짜로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그리고 형은 혼술먹방을 많이 하고 술 먹방 비전에서 소통이 존나 잘되잖아요 그래서 단합이 좀 잘되는거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형네 집 갈때 배워오래 내 팬들이 형한테 풍력 사과나 또 이런거 하면 좋겠다 진짜 형님한테 좀 많이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막 시작할때부터가 똑똑똑 코트에프지 형님 100개 살아있대 음 음 음 음 음 아 안녕하세요 거짓견입니다 아유 거짓견이 다 일이야 100개 안싸합니다 음 음 그래 이거 타고나야 돼. 솔직히 타고나는 거야. 이 풍북도 진짜 타고나야지. 예전에 이제 막 이제 세아가 예전에는 제일 잘 받았고. 그 이후로 이제 K 남순이 좀 많이 받았어. 난 딱 그거였어. 아 저 새끼 삽자. 내가 왜 항상 쟤네보다 열심히 방송하는데 왜 쟤네보다 못 봐야 돼. 걔네는 약간 팬덤이 뭔가 종교 같잖아. 애들이 막 쏘잖아. 그래서 저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. 그래서 나름 노력 많이 했어. 노력 많이 하셨지. 형님 팬덤도 좀 종교 같은 거 알아요? 심지어는 포교 활동하러 다녀? 여캔방에. 포교까지? 예예. 알리오 레디퀴. 알겠습니다. 아 분위기가 일단 좋다. 너무 밝지도 않고. 편한 분위기 여러분들. 너무 밝지 않고 뭔가 집중이 안 돼. 벌써부터 지금 돌아오시는 분들은 한 서너 개 먹은 것처럼 나오네.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. 저희 한 잔도 안 먹었어요. 지엄쳐서 끝까지 간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똑똑똑 북극곰짱쌍님 500개 살아있네. 태안님 생김에라도 광호상사. 아 감사합니다. 고구마 캔다는 얘기 뭐예요 형님? 여주가고 싶다며 고구마 먹으러 가자. 일 시키려고 나? 그래도 낮에 바로 술만 먹긴 뭐하잖아. 고구마 심었어요? 양분이 있어야지. 고구마 심었어요? 아니 우리 저 이모네 밭 있어. 그래서 고구마를 캔 다음에 고구마랑 연관된 요리를 딱 해서 먹고 하면 좋잖아. 그것도 품 받으려고 고구마 시장 전에 사서 빵을 났다는 소문도 있던데. 예전에 한번 참해놔야 돼 이런 거는 그런 적은 있어. 진짜로? 역시. 살짝 붙여놔. 역시. BJ들이 힘든 일을 안 하니까 형네 집 가면 본 모습이 나오더라. 그 여주가 가지고 일 시키잖아. 표정이 살짝 붙는 애들이 살짝 있어. 아이고 근데 한 번씩 해봐야 돼. 근데 나는 옛날에 그 맹키로 저 때 김장 했을 때 난 진짜 재밌었는데. 오 그때 재밌었지. 재밌었어. 김장은 그런 체온도 재밌고 장작 빼고. 그때 야무치지. 요번에 이제 또 배추랑 막 다 심었으니까. 이제 또 김장 철 이제 오니까 뭐 그때 같이 가자. 김장 하면 좋지. 하아. 자 이제 그러면은. 음. 마셔볼까? 잠깐만 얼음을. 얼음을. 제가 얼음 따놔 드릴게요. 네. 제가 담가올게요. 꼬이 출신이니까. 오늘 술 한 번 야무지게 해주세요. 세아가 타는 술이 엄청 맛있어요. 음. 어디. 어디 드릴까요? 첫 잔 해드릴까요? 아니면 타 드릴까요? 그냥 얼음을 그냥 여기다가. 해드릴까요? 네네. 첫 잔. 첫 잔. 첫 잔. 첫 잔. 이걸 먹는 거 아니에요? 원래. 아니. 이 형. 빼세술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. 형 많이 죽었네. 오. 그렇지. 첫 잔은 무조건 이거지. 내가 지코양한테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들. 첫 잔. 이걸 좀 봐야지. 에이. 근데. 한 세 잔 정도는 텐션 용이기만 해. 초반에. 초반. 맞아 맞아. 초반. 쏴맥 이제 한 세 잔 정도 먹는 것 처럼. 아 형 진짜 많이 약해졌네. 이 형 약간 눈이 흔들리네. 눈들더라구요. 내일 또 쏠방으로다가 또 해야거든. 형님 오늘 통하면 안돼요 형님? 우린 좋댔는거 아니야 형이 좋댔 장난치 있을거니까 레디큐 한잔 딱 먹으면 좋습니다 집에 좀 다있어 아 건강한거 먹으면 안나